거기 세운다고? 얘는 신고하겠다. 진짜 억울하겠다. 내가 최근에 송구총이를 제일 잘 썼어. 앰뽕. 어 자기장 봐봐. 찍었는데 맞았다. 나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아. 약간 무당 배타 시작부터 좋은 느낌이 좋은데? 뭐야? 플레어공까지? 뭐야? 오늘 뭐야? 오늘 좋은가? 시작이 너무 좋은데? 내가 찍은 첫 번째 집에 플레어공이랑 고정차에 작은 테까지 주워버렸다. 개쩔이잖아. 어 잠깐만. 아빠 왔다. 어 아빠. 나 일하고 있는데. 아 급하다 급하다. 집이 가까우니까. 아 이거 방송 가다가. 이곳이 아빠 그리인가? 방송 가다가 오빠가 찾아오는 날이 오는구나. 아 뭐 다 다녔지. 아니 내가 남자친구랑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막 찾아와. 이번 편에 승급하면 만두개라고? 뭐야 그냥 만두개를 쓰고 싶은 거야 나한테? 아 22점밖에 안 올리면 되는데요? 대선 내가 가는 길이.. 길이라.. 완전 길이라고 내가 가는 길이 자기장 언제 바켓이야? 보급도 불러야 되네 여기서 불러 로링이네 고링이네 로링이 왜 올라가 갑자기 에탑 써야겠지 안쓰는 것도 오만데 주변에 오니까 로링이네 얘랑 한 대 피가 좀 달았으면 맞힐 만한데 와 뭘 이렇게 잘 써 에탑은 그냥 정방으로 쏘면 되잖아 와 에탑으로 삼뚝 같다 진짜 삼뚝이었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에탑 최고야 너무 재밌어 에탑 최고야 그 이 점수 오르겠는데 이거 점수 되겠는데 뒤에는 두 명 잡았으니까 여깄다 자기장 없나 아우 애 땀 배 쩔는데 진짜 아 나 왜 어디가지? 나 갈 데 없는데 아직 아 왼쪽까지 오른쪽까지 고민하다 나무 해봐 저 핑크색 집 없던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게 아무도 안 살 것 같지 않아 삼툭이라 살았다 아 놀래라 아이씨 무서워 와 삼툭이라 살았다 아 손 떨리는 거 봤어 쏘는데 방금 손이 덜덜덜덜 떨리네 너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냐 아까 바로 안아줘서 고맙다 바로 왔어 나 죽었다 아니야 삼툭은 나 잘 못쓰니까 거기 세운다고? 핵건 아 얘는 싱거하겠다 진짜 억울하겠다 내가 최근에 쏜 거 중에 제일 잘 썼어 아니 딱 보였지 머리가 딱 보이지 않았어? 근데 제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얼굴이 딱 보였어 이렇게 따악 따악 까꿍 아 아 왜 이렇게 말 안 맞아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메소 옆집에 있는데 옆집에는 딱히 안올걸? 올려오? 어쭈 그래 절대 안 술탄 안 맞는 방에 있어야지 아 치킨 진짜 먹고 싶다 여기 집에서 달려오기 전에 삐먹어야 돼 야 다섯명 살았는데 앞집에 하나 여기 하나 올라가는게 아니라 올라가지구 복상에 엎드려있는데 제가 1등이 아니야 복상에 엎드려있는데 제가 1등이 아니야 복상에 엎드려있는데 제가 1등이 아니야 이게 됐다 아 아 아 얘 뭐야 내 일꾹 아 얘 뭐야 내 일꾹 얘 뭐야 내 일꾹 아 얘 뭐야 내 일꾹 짜증나 아 얘 봤는데 내가 좀 더 천천히 나가있고 아 너무 아쉽다 내가 옥상도 잡아줬는데 옥상이야 왼각이다 개무소였대 기다려 그럼 줌해 삥 맞고 손총이 죽은거 같은데 그치 아 아 얘가 잘쌌네 아깝다 그치 자 과연 몇점 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승급했으면 좋겠다 다이아몬드 2 다이아몬드 2 아 엄청 많이 올랐어 와 이제 기를 내야 되나봐 와 45점 올랐는데요 님들아 나이스 와 엄청 많이 올랐다 아 나이스 아 rist아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